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른쪽으로 빠져도 돼요? 네 오세요 4초 아 이거 렉툰 나면서 아 이런 틀렸습니다 오 렉이 엄청나 어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? 넘어갈게요 네네 감독님 패야겠다 킨색 위치 점유 어 자자 아 렉툰을 안 껴가지고 자자 원체는 방송 안 키셨네요 지금 아 네네 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 프리드 프레이 좀 남아있어요 여러 시간 전에 주문했잖아 극듈 죽이 2분으로 하면 될까요? 2분에 저 주셨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극듈 몇분 죽인가요? 극듈 몇분 죽인가요? 2분 네 귀엽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스위치 안다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곧 와요 지금이네요 응 독스 독스 곧 가는 뱀 어떻게 극딜해 어떻게 하나예요 오른쪽 오른쪽 이번에 극딜 할께요 죽을립니다 네 네 예 바로 둘 ilgili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다시 좀 어 뭐야 분위기 나쁘지 않아. 빠른 것 같은데 저번에 개 느렸었는데 저번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백층민 빠지고서 현타 많이 느끼는데 아 의지가 씹혀가지고 괜찮은 괜찮아 집중하셨잖아 전능 한번 보고 그래 갈게요 어이구 아 우즈 눌렀는데 아우씨 이따가 나한테 슬로우 20초 남아서 잠깐 와 좋습니다 덕분에 손온 조심하세요 길 가시죠 밀었어요 밀었고 2번 발판 하나 있네요 2번 3번 두노 조심하시고 밀었어요 안 밀고 왜 안 밀지 밀었어요 저주 빼고 들어왔게 육권 이거 끝나고 메테오 언제죠? 그럼 메테오 굿딜 하죠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없죠 플레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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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안주네 네 네 헬 바운티드 부탁드려요 네 굉장히 좋네 왜요 복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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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가 줘서 오 쉿 오 쉿 어 사다 메테오 보고 딜 넣었나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겁나 이번에 딜 아니에요 냄비 아 플레이죠? 남겼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버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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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20초 좀 할까 Iggy 아주 딜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아... 47초 넘었습니다. 47초 넘었습니다. 잘한거 아닙니까? 40초에 어떻습니까? 잘하셨습니다. 진짜. 아 고맙습니다. 아... 까가지고 영... 영혼이 0%... 0%시군요. 먼지 꽤 잘하시네. 최고입니다. 진짜. 아유 먼지 없었으면 못 겠어요. 아유 아닙니다.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. 아우 도우 날라갔다. 아우 적응이 잘 안되네. 이게 두... 두 번째 판인가요? 쓰읍... 저번에와 다른게 클리어 이유가 뭡니까? 그게 그... 그때가 오만 초중...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오만 중반대로 올라갔어요. 아... 중반 후반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? 거기에 레벨도 다 일으키시는 중이시죠. 아... 4,50분 밖에 하던데 30분까지 오니까 행복하네요. 아 원래 보통 고정도 걸립니까? 아... 아... 검떡이다 이번엔 아크... 아크... 10분 나왔어요. 이걸대. 오 또 죽었네. 아... 몇 데카 남았어. 아, 4대밖에 안 남았네. 아... 감사합니다. 아... 아... 아직은 얘가іл다. 여기는 1인분 하려면 얼마나 넣어야되나요? 저 모르겠습니다. 맞았어. 이번엔 아크 극들이죠? 네. 얼마 안 남았던걸로. 받겠다 받겠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이키릭이 드랍 200 이어가지고. 근데 레드핏이어서 제가 먹진 않을게요. 아 예 제가 바로 드랍 200의 어빌리티. 농장 있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분위기. 오늘 창백 없습니까? 아 이거 제가 까도 되겠습니까? 네네네 그러세요. 창백 없으면 어떻게 하지. 난리였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 다행이다. 아 이번달은 어떻게 넘기나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. 아 수고하셨습니다.